선우은숙과 유영재의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유영재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의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영재의 소송을 담당한 세종 변호사는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 알려졌는데요. 세종에 따르면 최 모 변호사는 2005년 서울남부지법 판사에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수원지법을 거쳤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과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지냈으며 2021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직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세종에 합류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현재 세종 파트너 변호사로 상속 자산관리팀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법원이 지난 4월 30일 유영재에게 소장부본 및 소송 안내서를 송달했으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송 대리인이 지정된 후 법원이 세종 측에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했습니다. 선우은숙은 당초 유영재와 이혼 사이에 대해 성격 차이로 인한 협의 이혼라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삼혼설 등이 불거지며 파장이 일었죠. 유영재는 자신의 사생활 의혹에 대해 명쾌한 설명 대신 의미심장한 말로 에둘렀습니다. 사실상 침묵인 셈이죠. 침묵의 시간은 길어졌고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이 소프리쇼 동치미에서 내가 세 번째 부인이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법적 대응도 알렸는데요. 선우은숙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원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다섯 차례 몸쓸짓한 혐의로 고소 및 본인 취소 소송 절차를 밟을 것을 결정했습니다. 선우은숙의 친언니는 피해자 조사를 마쳤으며 공황장애 진단서, 사건 관련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유영재를 향한 비난 여론은 거세졌는데요. 결국 유영재는 진행해 오던 라디오쇼 DJ 자리에서 자진 하차했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반박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지워지지 않는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이 내게 씌워졌다. 내가 이대로 떠난다면 더러운 짓이 사실로 끝날 것이기에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이혼 소식 직후 3혼, 4실혼 의혹을 비롯해 처형 범죄 혐의로 피소당하자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겪으르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시 친동생은 그가 세상을 떠날 것을 암시하는 단어들을 노트북으로 검색한 흔적을 발견한 뒤 병원으로 유영재를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우울감이 위험 수준이라는 진단의 보호 치료를 받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영재 동생은 측근을 통해 상태가 호전되면 결혼, 이혼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부부만이 알 수 있는 미묘한 내용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모든 상황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시 선우은숙 측은 우울증 호소에 황당함을 드러냈는데요. 선우은숙 측 변호인은 유영재 입원과 무관하게 법적 절차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번 입원이 소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자 일단은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는 수사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그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건 얼른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건강이 회복되셔서 신속하게 수사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며 본인도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셨으니 신속한 수사를 통해 본인도 억울함을 해소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얼른 건강 회복하시고 본인이 만약에 오해가 있으시다면 수사를 통해 푸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우은숙 씨 본인도 그렇고 친언니 분도 현재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한 협조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니 유영재 씨도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위해 좀 신속한 수사를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 노종원 변호사는 언론에 상상도 못했다. 선임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냐. 유영재 씨가 이혼 전까지 선우은숙 씨한테 받은 용돈과 그간 방송 출연료로 번 돈까지 모두 쓰기로 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로펌에도 전관이 있어 특별히 우려점은 없다. 저와 함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윤지상 변호사가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이라며 대형 로펌에 있진 않지만 상당히 유능한 변호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응 계획을 묻는 말에는 혼인 취소 소송과 관련해 저희가 증거를 확보한 상태라기보다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입증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태가 시작되고서 선우은숙은 결국 속뿌리쇼 동치미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요. 선우은숙은 지난 5월 9일 진행된 동치미 녹화에서 하차 사실을 밝히며 시청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 프로그램 합류한 후 약 4년 7개월 만입니다. 한 제작 관계자는 선우은숙이 깊은 고민 끝에 제작진에게 먼저 하차 의사를 밝혔다.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논란들로 인해 더 이상 제작진과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고 귀띔했는데요. 녹화가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선우은숙은 내 속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프로그램인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다. 저로 인해 제작진이나 동료들이 불편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하차를 결정한 속내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선우은숙은 2019년 10월 첫 방송 출연 당시 41년 만에 처음 토크 프로그램에 출연한다. 출연 제의를 받은 후 몇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언제까지 나도 속으로 삭히고만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 생활을 재미있고 진솔하게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일 선우은숙이 하차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는데요. 이날 MC들은 방송 말미 어느덧 600회 넘긴 동치미 즐거운 분위기 속 어딘가 무거웠던 마음이 있다. 오늘로 선우은숙이 당분간 동치미를 떠나게 됐기 때문이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결정에 많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은 마지막 녹화를 결심한 이유에 대해 올해 녹화하며 오늘처럼 불편했던 적 처음인 것 같다.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시청자들 동치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걱정 아닌 걱정을 끼쳐드리고 염려를 끼친 것 같아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무리를 일으킨 건 아니지만 피로감을 들여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어떻게 다 완벽할 수 있나라며 울컥하더니 너무 죄송하고 한편으로 부족한 저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걱정해주는 팬들이 큰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사실 하차를 어제 얘기해 너무 못하겠다는 말이 참 미안했다. 함께 보냈던 시간이 값지고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은 선우은숙은 이게 누구나 겪는 아픔이 아니야 우선 나를 좀 추스릴 필요가 있겠단 생각에 하차를 결정했다. 부족하지만 격려와 응원으로 이 자리까지 앉게 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오늘 방송을 끝으로 동치미에선 못 뵐 것 그동안 사랑해주고 많은 힘주신 분들 감사하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선우은숙이 아예 연예계 은퇴까지 생각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었는데요. 선우은숙의 지인은 은퇴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번 일로 인해 본인도 너무 지치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면목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아예 연예활동을 중단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까지 했다더라라고 했습니다. 선우은숙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원 변호사 역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심적인 상처를 굉장히 크게 받으셔서 그냥 방송가를 은퇴하실 것까지도 고려했다. 그런데 많은 주변 분들과 가족분들이 만류하셔서 일단은 장점적으로 동치미를 하차하고 좀 쉬기로 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이혼 전까지 드라마를 비롯해 다수의 홈쇼핑 방송 출연이 예정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유영재와 이혼으로 모든 활동이 무산됐다고 하죠. 지금까지 참 힘든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선우은숙 측도 본래의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의 법정 싸움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지 별과 향방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연 법의 심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